아 나랑 왜 똑같이 만들어 야 패션 따라 하지마 이거 극혐이야 따라하는 사람 이제 안돼 오 르르 르르 조르르 르르르 달라 조르르 야 가 부타작업도 좋지만 세권탄찌는 할 예정 없냐 아이디어 고가려냐 아이디어 넘쳐요 다 오련히 합니다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죠 또 합니다 이제 야 오늘 작업하기 전에 오늘 코스 좀 바꾸고 할게 또 새로운 패션으로 가야되니까 코스 좀 바꾸고 하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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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뵌자 빨래 고맙습니다 오 너구리 보디가드로 임명한다 너구리 아시아 배틱 어쩔 수 없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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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요 오늘은 넣어둔 가슴으로 장가를 폴로 셔츠 넣어 입기? 레전드인데 이거? 어 폴로 셔츠 넣어 입기 좋다 이거 바지를 구매해야 겠어요 잠깐만 야 이건 아 여기에다가 작업바지를 입는 것도 청바지를 입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에 정장바지도 괜찮아요 너무 어울리는데 정장바지는 너무 완벽한데? 아 제 생각에는 청바지가 제일 괜찮네요 어 가만있어봐 어 이거다 배기핏 개오졌구요 배기핏 씹오졌구요 배기핏 배기센스죠 어 오졌다 하이탑 오졌다 하이탑 오졌구요 아 하이탑 개 이쁘구요 잠시만요 다 팬들 에어포트도 오졌구요 어 올바돈 올레드도 오졌구요 하이탑 너무 어울리는데 현상 타임 비슷하게 이건 뭐냐 어? 개 오졌구요 어 이정도 하이는 돼야지 그렇지 그렇지 이정도는 돼야지 이정도 돼야 하이탑이라고 부르는거에요 여러분들 신고있는건 하이가 아닙니다 뭐? 어? 어 음 개 오졌구요 어 자 그 다음에 아니 그 그거 그거 쓸거에요 그 캡 캡인데 그 힙합 몰캡으로 하나 조지자 힙합? 어 이거 별로인데 아 왜냐면 요번에는 모자 없으면 가자 모자 맨날 있으니까 별로야 이거 지금 가장 평소 패션이야 키에키에키 그리고 안경 갈까? 안경 음 이거 뭐냐 어 요즘 이런 안경이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약간 해리포터 안경 유행이잖아요 요즘에 나도 한번 대세 흐름에 따라가야지 해리포터 안경 요즘에 좋구요 어 좋구요 어 좋구요 가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